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광주 고산 1지구의 더샵 오포 센트리체 청약단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양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차후에 시세 전망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상세한 청약 절차 1순위 요건이라든지 가점제와 추첨제의 배분 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비율에 따라서 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면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더샵 오포 센트리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 고산 1지구 C2 블럭에 새롭게 지어지는 포스코에서 건설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앞서서 2019년도에 같은 고산 1지구 C1 블럭에 이미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이룬 상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C2 블럭에 오포 센트리체를 동일한 건설사 포스코 건설에서 새롭게 청약에 나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단지의 조감도를 통한 모습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동해 설계가 되겠죠. V자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하단부로 보이는 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남양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건폐율 16%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동강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단지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형의 구성은 앞서서 진행이 됐던 C1 블럭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형 59제곱미터부터 76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 평형을 위주로 실거주 수요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평형 배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공사 포스크 건설에서 C1 블럭과 C2 블럭 도합 약 2,900여 세대의 대규모의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C2 블럭을 마지막으로 해서 태정고산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시고 늦지 않게 놓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청약단지가 되겠습니다. 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일정을 놓치시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자세한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안내문에 나와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은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특별공급 안내문에 반영된 모집 공고일이 뒤로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죠. 2월 8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예측은 요건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서 1순위에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이죠. 예측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세대분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세대주 변경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미리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일이 2021년 2월 18일이죠. 대부분 특별공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반공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략적인 일정과 함께 모집 공고는 2월 8일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오포 센트리체가 들어서게 되는 고산 1지구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광역 도시의 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상단에 보이는 쪽이 강남 잠실에서 이어져서 분당 판교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당 판교까지 어떻게 보면 광역 서울 수도권의 광역 도시 개발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이루어낸 그런 중심 주거벨트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단순한 강남 수요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강남 그 이상의 업무 시설을 대거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체적인 수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도로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보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하철 라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신분당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인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또 발달이 되고 있는 중심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격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과 성남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개발의 하나의 과정이 대체 주거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광주가 그 타겟으로서 각광을 받고 또 시세 또한 거기에 필척할 정도로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경기도 광주는 성남 판교 권역까지 지도상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만 이렇다 할 지하철 라인이 연결되지 않았었고 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경강선을 통해서 분당 판교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태전 고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새 아파트까지 공급이 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관심이 몰리고 또 실제 가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전 고산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20만 제곱미터의 1만 4천여 세대를 모두 흡수하게 되는 그런 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새롭게 분양을 이루게 되는 더샵 5포 센트리체가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다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고산일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지형 도면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 상단이 C1 블럭이고요. 그리고 하단이 C2 블럭, 각각의 C1과 C2 블럭 모두를 포스코 건설에서 시행자로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 지구단위계획 지형 도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단순히 아파트만 높게 짓는 것이 아니죠.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고 도서관과 도로와 공원과 그리고 각종 근린생활시설 전체적인 이 일대의 주거기능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아파트 단지의 중심 수요층이 젊은 신혼부부, 아이가 좀 어린 젊은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텐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포센트리체의 입주 시점쯤 2023년에 맞추어서 충분히 그때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단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의 자녀들 통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가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일대의 중심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세상 광주역을 먼저 살펴볼 텐데 4단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단지가 특별히 다른 단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4단지를 체크를 한 건 아니고요.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매물이 있어서 매도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추출을 한 것이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매물이 귀한 곳이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10억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것 시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10억의 거래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 경기 광주역에서 근접해 있는 신축 단지라면 8억선에서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좀 하단부로 내려와서 태전 고산지구 안에는 태전동 힐스테이트 2017년도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태전 C7블럭에 들어와 있는 단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실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은 역시나 평균 8억 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단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는 34평형 기준 7억 선에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고 경기 광주역에 좀 더 가깝게 있는 신축 단지라면 7억 그 이상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더샵 오포 센트리체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가장 가깝게 있는 거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지리상으로도 가깝게 있고 동일한 건설사에서 그리고 유사한 규모로 분양을 조금 한 발 앞서서 진행한 단지였기 때문에 이 단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포터샵 센트럴 포레와 같은 경우에 분양권 거래의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시면 5억 79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물은 역시나 나와있는 매물은 8억 이상으로 나와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 예측이나 특히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을 해보자면 이미 주변부에 연식이 몇 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7억 이상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포터샵 센트럴 포레와 같은 경우에도 7억 이상에서 34평 7억 이상에서의 시세는 충분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기준이 되는 34평형 7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포 센트리체의 분양가격이 얼마에 책정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시세 차익의 폭을 확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분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오포 센트리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매체에서 분양가가 얼마 될 것이다,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평당 1,500, 평당 1,600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구난방인 것이죠. 그야말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합리적인 예측이라기보다는 감으로 한번 불러보는 그런 가격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측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분양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그리고 고덕강혈제일 풍경체와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가가 올라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전혀 분개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엄격한 분양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감상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조금 강하게 다가오다 보니 분양가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예측을 하셨던 것 뿐이죠. 두 기준의 차이점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평가 방법은 원가법에 기반을 둔 그런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더샵 오포 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대분류 중에서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만 체크를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측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그리고 중공기준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이 더샵 오포 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보다 앞서서 분양을 한 단지가 바로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 1년이 넘는 시점이죠. 2019년도니까 1년 초과 분양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고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의 유사한 분양한 지 1년을 초과한 단지와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건설사의 비슷한 입지에 그리고 단지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C1 블럭에 지어진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세 상승분이라든지 그리고 105%를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금액을 분양가에 이번에 새롭게 분양하는 분양 단지에 분양가의 상승폭으로 그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의 지난 1년간 아파트 시세가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1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허그에서 정해놓은 5% 상승 기준 그것만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시면 비교 사업장인 오포더샵 센트럴 포레의 과거 2019년도 분양 당시에 이 분양표를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평형도 타입에 따라서 가격이 또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습니다만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4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4억 6천만 원의 가격을 그때 당시에 세대당 공급 면적 제곱미터 기준으로 나눠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평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당 가격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의한 평당 가격이 1,33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1,330만 원 2019년도 분양가격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5%만 더 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를 더했을 때 아체 1,400만 원이 되지 않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396만 5천 원 정도로 나오고 있죠. 제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분양가격에 해당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34평형의 평균적인 평당 가격은 당연히 1,400원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균적으로 1,350과 대략 1,380 그 중간선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분양가격 산정을 미리 앞서서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정확한 분양가격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급 발표 이후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분양가격을 꼭 실제 얼마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4평형 기준으로 4억 7,482만원 정도 대략 4억 7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 정도 분양가격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 일대에 주요 신축 아파트 시세 기준 7억에서 내가 분양받게 되는 금액 4억 7천에서 4억 8천만원 적어도 2억 2천에서 2억 3천만원은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의 그 차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좀 안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서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저거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안심하고 청약을 하셔도 되는 그런 주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형성되는 그 이면에 수요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34평 기준 주변 시세 7억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서울의 부동산 시대가 상승하니까 풍선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에 거품이 생겨서 만들어진 가격인지 숫자인지 그 수요 측면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반이 되는 수요 측면의 변동 요인은 역시나 인구의 이동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통계 연보를 살펴보시면 타 지역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각 지역별로 얼만큼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졌는지 그 통계를 살펴보실 필요 보실 수가 있겠는데 경기도와 서울 타시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역시나 압도적으로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서 광주시로 전입해 온 들어온 그 비중이 가장 높고 실제 수치도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안에서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광주시로 전입을 해왔는지 당연히 통계를 또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 안에서도 1위가 성남시 그리고 2위는 하남시인데 4만 8천과 그리고 4천 정도로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전입해 온 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남에서 이어지는 성남과 그리고 판교의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의 개발의 과정에서 대체 수요에 의해서 광주로의 이동이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숫자에서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전입에 의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것이 거품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인구의 이동이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 입장에서는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경기도 광주시의 각 생활건별 인구의 배분 그리고 각 지역별 인구의 밀도의 관리의 수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크게 경안과 오포 곤지암 퇴촌 생활건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그중에서도 이 오포 생활건에 계획인구와 그리고 그 지역 안에 1헥타르 1헥타르당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순밀도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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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를 보시면 여타의 생활건보다도 압도적으로 이 오포 생활건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광주시 안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중심 주거지로서 이 오포 생활건을 생각하고 있고 그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포 센트리체가 이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바로 이 오포 생활건 안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신 대부분의 질문은 그 해답은 바로 이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귀찮아 혹은 귀찮아서 찾아보시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구 측면의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경기도 광주시의 가격 상승 부동산 시세를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2중 3중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서울과 성남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평당 평균 매매가의 변동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경기도를 놓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성남은 여타의 경기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서울과 바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도 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상승세도 가파르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2021년 1월에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4,111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성남의 경우에는 3,697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34평형으로 환산을 해보았을 때 성남의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가격 34평형은 12억 5천만원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가격을 보셨으니까 이제 전세가격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오히려 매매가격보다도 전세가격이 더 중요한 가격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서울과 성남이 있습니다. 서울의 2021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가격과 성남의 2021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가격을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이 높죠. 다시 보시더라도 성남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서울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성남이 더 높습니다. 물론 서울의 강남과 같은 지역과 바로 비교를 한다면 강남이 더 높겠습니다만 성남시는 이미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가격을 넘어서고 있는 서울 그 이상의 전세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세가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반드시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매매전환 수요 라고 하죠. 그 매매가 해당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을 했을 때 그 전세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매매가격을 이루고 있는 하지만 도시의 기능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충분히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주거기능을 연장선 상에서 이룰 수 있는 대체 주거지를 찾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네 전세가보다 매매가격 싼 곳을 찾아서 그냥 내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매매전환 수요에 기반한 대체 주거지를 찾는 그 과정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남의 높은 매매가와 특히나 더 높은 전세가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주거지가 어디에 있을까를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그 수요가 바로 경기도 광주시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앞서서 보셨던 인구통계에 근거한 전입인구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시세에서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의 매매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대체 주거지로서의 광주로의 이동 이동 경기도 광주로의 이동이 만들어낸 경기도 광주시의 지난 1년간의 매매가격지수의 상승폭과 그리고 전세가격지수의 상승폭을 보시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매매가격지수에 대한 상승폭은 14.7% 였고요. 전세가격지수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서울 수도권에 상승세가 가파르다라고 했던 그 어떤 지역 이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고요. 앞서서 분양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1350에서 1380 그 중간선에서 분양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34평형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억 7, 8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주변 시세 현재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 7억원 대비 2억 3천 정도의 확실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좀 내집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순수하게 순수하게 투자자의 관점을 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언급을 해드리는 부동산 상품들도 조금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유형의 투자 대상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왔는데 오늘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더샵 오포 센트리치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 가점도 좀 낮은 수준이고 청약 당첨되더라도 돈이 없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내 집장만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것을 가격에 대한 기준을 먼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상세한 청약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규를 제대로 몰라서 혼동하시는 부분들 흔히 실수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새롭게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더샵 오퍼 센트리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은 정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분양가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영상이었다면 이 세 번째 마지막 영상은 지난 2월 8일 정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죠. 그 모집 공고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세세한 청약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당가격 예측을 해드렸었습니다. 대략 1350만원에서 1380만원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었고 실제로 평당 1368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예측한 대로 평당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가격에 기초한 내 자금계획 어느정도 수준의 자금을 준비해야 될지 그 내용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위험별 청약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포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85제곱미터 아래의 중소형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거의 절반정도 가깝게 잡혀있습니다. 특별공급도 내 요건이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셔야 되겠죠. 2월 18일 목요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은 각각 1순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서 청약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은 2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은 2월 2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입주장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반공급 2순위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모두 합쳐서 2월 23일 화요일에 청약일정이 잡혀있고요. 최종적인 당첨자의 발표는 3월 2일 화요일에 잡혀있습니다. 이 일정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 요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에 나와있는 요건을 살펴보시면 청약과열 지역은 투기과열 지역은 다음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경기도 광주와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1지역과 2지역이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난 자로서 개별 지역별 내 거주지별 예치기준금액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주여야 1순위가 가능하겠습니다. 세대원은 2순위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내 재당첨 금지조항 2017년 8.2대책서부터 반영이 된 청약제도의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2주택부터는 1순위 요건이 부여되지가 않죠. 1주택 처분조건까지 1순위 가점제는 아니고 추첨제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치금액을 좀 살펴보실까요?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가끔은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포센트리츠는 전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산다 300만원 그 밖에 광역시 인천에 산다 250만원 경기도에 산다 200만원 이 예치기준금액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예치기준금액 다시 한번 충족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의 기준도 나뉘어지죠. 1순위 가점제 1순위 추첨제로 나뉘어집니다. 1주택 처분조건일 경우에는 추첨제로만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5%가 가점제로서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5% 추첨제도 또 그 안에서 쪼개집니다. 추첨제 25%가 그 중에서 75%는 먼저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가고 그리고서도 남아있는 25%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1주택 처분조건자에게 최종적으로 경합을 해서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다시피 무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기회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샵 오포 센트리치의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판교 분단권의 통금거리라든지 책정된 분양가격 4억 6천에서 8천만원 정도가 34평형 가격이니까요. 그 가격을 봤을 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적화된 단지입니다. 무주택자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4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조항에 해당되는 더샵 오퍼 센트리체에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혼동하시지 마셔야 될 그 조항이 경기도에서 대규모 택지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30% 그리고 기타의 경기도 지역 20% 나머지 서울 인천 50% 이 조항이 따로 있죠. 오퍼센트리체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유리한 분들이 바로 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당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설사 이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따지면서 내가 가장 유리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런 불합리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시장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설사 청약 가점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거주자 우선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좀 불리하다 손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운 또한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이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나뉘어지는데 경기도 광주는 제1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지역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오포센트리체 같은 경우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최적화된 단지입니다. 뭐 이러한 제한 조건에 구여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LTV 50%가 적용이 되죠. 투기과열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기만 하기 때문에 LTV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억 8천만원 분양가를 한번 샘플로 잡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뭐 뒤에 단수 다 떼고 4억 8천만원 이다라고 34평형 가정을 했을 때 계약금 10% 4천 8백만원이 필요하겠고요. 중도금 5회차 LTV 50%죠. 이 부분만큼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6회차는 뭐 잔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해본 것이고 실제 중도금 대출 계약 그 조건에 따라서 언제 몇 회차에 잔압을 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은 30% 1억 4천 4백만원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서 내 집장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내 자기자금은 1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감정가액 입주시점에 예상되는 감정가액은 약 7억원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이미 태전지구 고산지구의 신축 아파트 34평형이 약 7억 이상에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7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LTV 50%를 적용한다면 3억 5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부족한 부분 내 자기자금으로 충당한다면 1억 3천만원 정도의 자기자금으로 충당을 한다면 충분히 내 집장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내 자금력이 취약하신 분들 내가 청약에 당첨된다 손치더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라고 좀 실망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취득세나 기타 부대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최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준비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작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을 예산을 해보신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됐던 청약단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2019년 8월에 고산일지구 C1블럭 바로 이웃에 있는 C1블럭 역시 포스코에서 진행을 했던 단지죠. 오퍼더샵 센트럴 포레의 청약결과를 한번 보시면 각 타입별 최저 가점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평균을 냈을 때 대략 한 43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8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청약을 진행하고 실제 청약 경쟁률 최종 결과까지 다 나온 단지들의 청약 가점 최저점 타입별 최저점 평균을 내보면 대략 54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점에서 54점 중간 정도에 가점이 들어오면 최저점은 넘길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측일 뿐이고요. 내가 설사 그 기준 점수에 모자란다 하더라도 실망하시고 청약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역시나 불합리한 결정을 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점이 모자르다 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20점 대에서도 당첨되시는 경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되겠죠. 청약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내가 특별공급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 평형 전 세대가 85제곱미터 아래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 보다도 특별공급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특별공급 요건에 내가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으신 분들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공급 요건은 내가 안 된다. 그런데 청약가점도 좀 낮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청약가점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 부양가족 수가 굉장히 적은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적다면 적은 평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59제곱미터를 노려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적으니까 더 큰 집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거기에 2019년도 진행이 됐던 오포더샵 센트럴 포레 C1 블럭 대비 이번에 오포센트리체가 새롭게 분양을 하면서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84제곱미터와 그리고 76제곱미터의 비중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59제곱미터의 비중이 세대수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있는 세대수 자체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가점도 낮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아서 넓은 평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59제곱미터를 한번 적극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기준이 되겠죠. 올해부터 공식적으로는 바뀝니다. 2021년 2월 2일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변경된 개정된 내용이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된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2월 2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의 경우에는 과거의 제도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더샵 오퍼 센트리체는 그 결과로 과거의 제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의 제도를 따른다면 사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지라면 당연히 경쟁률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소득자에게 내 자금력이 좀 취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거의 제도대로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이 75% 25% 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고 소득의 상한선이 130%까지 지금 바뀐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140% 상한이고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까지 상한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에 소득이 좀 더 낮은 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이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올해 새롭게 바뀐 규정대로라면 전체 배정 물량 중에서 30%는 최고 상한 160%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160%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변경 전에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자라면 그리고 아직까지 무주택자라면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분당 판교 권역에 혹은 광남으로 치자면 강남역 이남지역까지 내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단지를 소개를 해드릴 때 통상적인 경우처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좀 절박하신 분들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다음 단계를 위한 교두보로서 삼을 만한 그런 괜찮은 단지 로써 평가를 드리고 평가를 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실제 여기 살면 통근거리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보통 광고에서 보시는 여기서 실제로는 한 20분 떨어져 있는데 역세권 4분 이런식의 광고 보시고 덜커덕 엉뚱한 곳에 청약을 하셔서는 안되는 것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고산 1지구에서부터 일단은 걸어 나오셔서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경강선 경기 광주역에 승차를 하시고 경강선을 이용해서 판교역까지 세정거장을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로 이동을 하셨을 때 도보 거리까지 다 합쳐서 30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판교역에서부터 혹시 강남역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략 플러시 20분 정도 더 하시면 충분히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자가용으로 자차로 이동을 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산지구에서 3번 국도죠. 성남 이천간 도로를 타고 넘어가서 분당해서 판교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하단에 남단에 지나가고 있는 57번 도로를 이용해서 판교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경로에 큰 차이는 없고 자차를 이용했을 때 대략 30분 정도에 판교역까지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 태전분기점 인근에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서울 수도권에 그 어떤 지역에 사시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이 정도의 정체 없는 곳에 사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계략적인 지금 현 시점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가 입주해서 몇 년 지나게 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복선전철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이미 예비타당성은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대략 2027년 전후에 수서광주 복선전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수서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신분당선으로 환승을 해서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철라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수서역까지 강남 수서권역까지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철라인이 또 하나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이 바로 내년도입니다. 이것은 멀리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바로 개통이 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타고 서하남IC 쪽으로 빠져서 잠실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강남권역의 또 다른 이동경로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오포IC가 만들어질 텐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더샵 오포센트리치 고산1지구 남단 쪽에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남단쯤 어딘가에 오포IC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실거주자로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세 편의 영상에 걸쳐서 가격 분석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청약 절차까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샵 오포센트리치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무주택으로 남아계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내집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유망한 청약단지를 발굴을 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저희 도시아경제에서 준비하는 영상을 통해서 청약에 대해서 사전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단지가 어디일까 좀 잘 골라서 속히 내집장만을 하시고 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토대가 되는 것이 내집장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첫 단추부터 잘 꿰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